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바란 사장님의 긴급전화 2. 미스터리한 계약서가 공개됐다 3. 유럽 전체가 한국에 머리 숙여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4.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과 무장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폴란드의 무기 강화는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폴란드는 유럽 중앙에 위치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과 국경을 접하며 지역적인 군사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폴란드의 영토 보호와 국가 주권을 확실히 지키기 위한 결단의 표시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무기 강화는 외부로부터 어떠한 위협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무기 강화가 필요합니다. 두 국가 사이의 긴장과 충돌은 지역적으로 확대되고 유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의 무기 강화는 이러한 충돌에 부정적 영향을 제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용의 이빨 드래건즈티스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핵심 방어선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CNN은 러시아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영상 하나를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용 차량 한 대가 러시아의 핵심 방어선인 용의 이빨을 향해 내달리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CNN은 영상 촬영지가 자포리자주의 작은 마을 로베와 카르코베의 동쪽 지역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용의 이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구축한 방어선으로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된 물 모양의 탱크 저지용 구조물을 말합니다. 수백 KM에 걸쳐 세 겹으로 배치됐으며 콘크리트선 양쪽에는 거대한 대전차 참호도 파여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놓고 이제 와서 막아보겠다고 조악한 구조물을 설치한 러시아의 현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영상에서 이용이 이빨로 진격하던 우크라이나 군용 차량은 참호에 부딪혔고 이내 흙먼지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어 차량의 앞부분은 참호 위로 피어올랐다가 뒤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이후 차량 운전자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 이용이 이빨을 등지고 숲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친우크라이나 채널은 우크라이나 군용 차량이 참호와 이용이 이빨을 뚫고 넘어갈 수 있는지 시험하는 장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친러시아 채널은 러시아군 공격에 따른 피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크라이나 군이 이용이 이빨에 닿을 만큼 최근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지난 몇 주간 러시아에 빼앗겼던 남부 자포리자 인근 마을을 수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 결국 마을을 탈환했고 친너블리주의 세력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소속 러시아 지원대대 사령관 알렉산드르 코다코프스키도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핵심 방어선까지 우크라이나 군이 내려오자 수세에 몰린 푸틴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최근 벨라루스에 있는 러시아의 용병그룹인 바그너그룹이 폴란드 쪽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테우슈 모라비의 치킹 폴란드 총리는 바그너 운병들이 플라드의 전략적 요충지와 인접한 국경 쪽으로 이동했으며 물법 이주민으로 위장해 폴란드로 넘어 들어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몰란드 총리는 우선 이 약 100명의 바그너 부대가 폴란드 리투아니아 국경에 가까운 벨라루스 서부 도시 근처로 이동했다. 이 도시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에서 가까운 곳으로 수바오키 회란과도 가깝으며 바그너 용병들의 이동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제 폴란드도 전쟁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곳은 수바오키 회란입니다. 이곳은 발트의 연안에 러시아령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연결하며 발트 3국과 나머지 유럽연합 이후 국가를 잇는 유일한 육상 통로인데 만약 러시아가 이 지대를 장악한다면 사실상 발트 국가들과 나토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략적으로 정말 중요한 요충지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시엔엔은 이 수바오키 회란 근처에 바그너 그룹을 배치하는 것이 나토와 EU 회원국을 뒤흔들 수 있는 확전을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콜란드 총리 역시 그들은 아마도 벨라루스 국경수비대로 위장해 물법 이민자들의 몰란드 입국을 돕거나 아니면 불법 이민자인 척폴란드에 침투하려 시도할 것이고 상황은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콜란드는 이러한 움직임이 콜란드 내 물안정을 조장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공격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공격은 정규전과 비정규전, 정치전쟁에 사이버 전쟁을 결합한 형태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바그너 그룹은 지난달 23일 러시아 군부의 반발에 무장 반란을 일으켜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했다가 루카센코 대통령의 중재로 하루 만에 회고난 뒤 벨라루스로 거점을 옮겼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 미투아니아, 나트비아는 최악의 경우 국경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는 바그너 그룹의 존재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고 동부 국경에 두 개 여단을 추가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롤란드가 서울러 한국산 무기를 도입했던 것은 신의 한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정되었던 한국산 무기의 구매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발등에 물이 떨어진 폴란드는 최근 또 다른 한국산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하나 디펜스는 자사 채널을 통해 폴란드 남부 노바덴바 시험장에서 진행된 한국의 5세대 보병 전투장 갑차 IFV 레드백 시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은 개인하기로 무장한 몰란드 보병들이 실전과 같이 레드백에 탑승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병력을 태운 레드백의 고속주행, 하천도석, 30mm 주포실 사격 등 실제 작전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레드백은 복합 소재 고무계도, 특수 방어 설계, 아이언 비전 아이언 비전 헬멧 전시 기능, 능동 방어체계, 상태 감시 시스템 HOMS 등 신기술을 대거 적용한 5세대 장갑차입니다. 아울러 대전차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포탑을 장착하고 30mm 주포, 7.62mm 기관포가 탑재되며 열산 위장막을 두르면 열산 감시 장비 탐지와 열추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스텔스 장갑차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날 시연에 참여한 폴란드군은 기계와 부대 입장에서 봤을 때 레드백은 현재 운용 중인 BMP21 보병 장갑차에 비해 기술적으로 50년은 앞서 있다. 이것은 확실히 현대 전장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요소들에 부합한다. 고 밝혔습니다. 시연에 참여한 부사관도 레드백의 조작 방식은 복잡하지 않아 운용이 간편했으며 오프로드에서 주야간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문제가 없었다. 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레드백을 차기 보병전차 사업의 하나의 후보군으로 보고 있던 폴란드였는데요. 1960년대 소련에서 개발된 BMP1 보병전투차를 대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 폴란드는 경량 장갑차 보루숙을 자체 개발했지만 이와 별개로 중형 장갑차의 수요가 퍼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벨라루스를 통한 바그너 그룹의 압박으로 폴란드 국경이 초긴장 상태에 접어들자 반장 레드백과 같은 신형 전투차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얼마 전 하나 디펜스의 장갑차 레드백은 5년 동안 공들인 호주 방산시장을 뚫었습니다. 방산 강국인 독일을 따돌리고 호주 정부의 보병전투차량 도입 사업 LAND 400페이지 선분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어 2027년 하반기부터 레드백 129대를 순차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에는 미국 제너럴 다이네믹스의 AJAX, 영국 배시스템스의 CVE-90분,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가 한국의 레드백과 경쟁했는데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가 최종 후보에 올라 경합한 끝에 하나의 레드백이 최종 승자가 된 것입니다. 방산업계는 이제 시작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호주 시장 수출 이후 K-방산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고 하나는 레드백을 앞세워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시장까지 노크하고 있는데요. 바그너 그룹의 이번 도발로 인해 몰란드는 레드백이 정말 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조만간 폴란드로부터 긴급한 도움 요청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몰란드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점은 방산을 시작으로 그간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늘려왔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다급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한국과 폴란드는 방산 무기 분야는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 협력 파트너로서 긴밀한 협의를 하는 관계로 발전해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과 몰란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최대 1조 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몰란드는 한국의 방산 무기가 필요하고 한국은 폴란드라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퍼려한 상황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은 올해 안에 폴란드와의 방산 무기 2차 이행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오는 8월 초 안재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 방산업계의 현장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전북 세만금에서 8월 1일부터 열리는 2023 세만금 세계스카우트 젠버리 대회 방문을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방산 관계자들은 이때 스카우트 이야기만 하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KE전차, KE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구매와 레드백 긴급 구매에 대한 더 깊숙한 이야기가 오갈 것 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을 도입해 유럽에서 한국 방산 무기의 새로운 거점 국가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이 최근 방산 무기뿐 아니라 폴란드의 원정 건설 및 배터리 공장 건설도 논의 중이고 수출하는 나라가 되자 졸란드 현지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발전소, 탱크, 배터리, 고속열차를 제공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닭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보내야 할 것은 음식입니까? 우리는 저개발 수준에 있습니까? 한국은 첨단 기술이고 우리는 야채 수준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폴란드 정치인들을 뭘 했습니까? 한때 폴란드는 체코와 함께 북유럽에서 눈에 띄는 철강산업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뒤떨어진 것인지 폴란드인들의 자조 섞인 반응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6월 25일 전쟁의 참화 속에서 지난 30년간 절치부심한 끝에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 경쟁력을 갖춘 한국에 대한 부러움이 담긴 댓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그너 그룹 용병들의 이동으로 국경 폐쇄까지 고민하는 폴란드가 이 매체는 폴란드는 몇 달이면 가능한데 캐나다는 새로운 군사 장비를 구입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며 지난해 12월 폴란드에서의 한 인상적인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캐나다 12시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렇습니다. 폴란드 그디니아 K그디니어의 해군 항구에 있는 바람이 부는 부두는 지난 12월 캐나다 국방 공동체가 부러워하는 특별한 전시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부두에는 한국산 선더 K9A1 자주포 24정이 포신을 높이 들고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임드넨은 블랙팬서 K2 54톤급 주력전차 10대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장갑차와 대형 화포는 바르샤바와 서울 간의 13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블록버스터 방위협정의 선봉을 상징했습니다. 이 장면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대형 탱크와 대포가 부두에 도착하기 불과 4개월 전에 양국 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캐나다 12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며 적잖은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긴급히 공급하면서 큰 공백이 생겼는데 이를 새로운 무기로 채워넣으려 하지만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의 조달 프로젝트 속도는 캐나다의 군사 조달 속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며 오타와는 3월에 아니타 아난드 국방장관이 발표한 계획에 대한 확고한 일정이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12시는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만 캐나다는 멀리 있기 때문에 긴박감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캐나다의 상황에 대해 폴란드 토마시 그로츠키 상원이자는 저는 캐나다를 이해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로츠키 상원이자는 캐나다 정치인들에게 러시아의 본진에 대해 직시하고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멀리 있어서 캐나다를 위협하지 많을 것이라 환상 말입니다. 이 일에 폴란드 총리가 캐나다를 방문하는데 여기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더물어 지역 방위 및 안보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공영방송 cbc는 폴란드가 보내는 러시아의 위협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충고를 전하며 폴란드와 같이 하루빨리 새로운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식의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의 충고가 아니더라도 캐나다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한국 방위사업청과 캐나다 국방부는 제1회 한캐나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얻어 방위산업 전반에 건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강환석 방사청 차장과 낸시 트렌블레 캐나다 국방부 국방문자 차관부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는데 누가 봐도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한 혐의체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방사청은 방산 협력이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등 산업협력으로 이어진 사례를 제시했고 캐나다 측은 자국 내 광범위한 시험장과 저온시험에 특화된 환경을 이용한 시험평가 분야의 협력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무기를 캐나다는 시험장을 제공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의 M777 곡사포와 함께 병력을 파병하고서 한국에게 K9 자주포 18문을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미 지난해 오원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대거 보내면서 우리나라에서 155mm 포탄 10만발을 수입한 것으로 기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는 전력의 공백을 빠르게 공급한 수 있는 한국에게서 메우려고 하는데 앞으로 60조에 이르는 잠수함 수주도 이 때문에 한국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게서 빠르게 무기를 받는 대신 잠수함 수주라는 선물을 안겨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급해진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러시아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알래스카에 이어 캐나다 영공에서도 정체를 말 수 없는 고구도 비행물체가 발견되면서 주말 동안 북미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G-10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영공을 침범한 미확인 물체의 격추를 명령했다면서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노아 레이디가 캐나다 북부의 유콘에서 이 물체를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10월에도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러시아 전략폭격기가 미국 알래스카 인근으로 접근해 미군 전투기가 출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노아 레이디는 당시 성명을 내어 알래스카 방공식별구역 ADIZ에 진입해 작전을 하는 러시아 투폴레프 95폭격기 2대를 탐지하고 추적해 식변했다. F-16 전투기 2대가 발진해 아직 국제공역에 있던 러시아 비행기를 차단하고 미국과 캐나다 영공에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러시아 전략폭격기에 알래스카 인근 비행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서방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으며 새로 생긴 북극권 항로와 지원을 위해 1만6천KM에 다타는 북극권에 러시아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 해저산맥인 로모노소프 해령에 대한 영유권을 캐나다, 러시아, 덴마크가 주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또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북극을 놓고 러시아와 갈등이 벌어진다면 당장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캐나다는 최근 계속되는 러시아의 위협에 미국에서 F-35 전투기 88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또한 자국 보호는 물론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무기의 공백을 채무기 위해서 빠르게 무기 도입을 서두르며 한국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누리호 발사 성공에도 캐나다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제를 이끄는 핵심이 항공우주산업인데 이를 지금 한국과 함께 개발시켜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오원 캐나다 혁신과학산업부 샴페인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캐나다는 지난해부터 미래형 제조산업의 혁신에 일으키기 위해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캐나다 정부는 배터리를 비롯해 항공우주, 방산에 이르기까지 첨단 미래먹거리,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을 납점했다고 했습니다. 캐나다는 이번 누리호 발사를 성공으로 이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손을 잡고 항공우주와 방산산업에서 김민희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항공우주의 경우 인공위성기후변화, 환경보호, 안보 활용과 UAM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등의 분야를 접목할 수 있기에 최적의 파트너를 한국으로 삼은 것입니다. 캐나다 샴페인 장관은 항공우주와 방산은 캐나다의 혁신과 경제성장 엔진이라며 하나와 해당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면 양국 모두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투자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습니다. 캐나다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60여 년간 오랜 우주개발을 해온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1962년 소련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주로봇 공학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데 현재 미 항공우주국의 주도로 추진되는 유인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도 참가하며 다목적 우주정거장을 달 궤도에 건설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캐나다와 손을 잡는다면 우주산업에서도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든 그만 무기들을 빨리 공급한다면 캐나다도 무기나 우주개발의 시험장뿐만 아니다. 우주항공이나 우주로복 기술의 노하우를 한국에게 빠르게 제공해 원원전략을 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 후 탑재된 7기 큐브위성 중 5기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투입되면서 전문가들은 한격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리호에 실린 실형위성 중 8기 중 총 6기가 위성신호 수신 또는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성공에 힘입어 앞으로 3번을 더 발사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민간이 담당해 본격적인 한국판 뉴스페이스 시대를 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의뢰부터 2032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해 달과 화성에 갈 수 있는 후속 발사체도 개발하는데 누리호보다 발사 추력을 200톤 높여 지구 저궤도를 벗어나 달은 물론 화성까지 탐사선을 실어나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달 탐사 계획도 동시에 추진해 2030년 답 궤도에 처음으로 쏘아올린 뒤 한 차례 시험 발사를 거쳐 2032년에는 단착륙선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 지금 신속한 무기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상 강국으로 가는 동시에 미래의 먹거리인 우주개발까지 하는 놀라운 인들을 멋지게 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폴란드 수술로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한 FA-50이 유럽에서 초대발을 외르키고 있습니다. 나토에서 인정해준 전투기로 4배를 한 단계 올리며 여기저기서 너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중국이 이런 상황을 탐탁지 않아 하는 등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FA-50의 활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래도록 구식인 소런제 미그 29분 전투기를 조종해온 폴란드 공군이 FA-50의 빠른 반음 속도에 엄청난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지난해 쫄란드의 FA-50 구매 계약에 따라 최근 FA-50 조종법을 배우기 위해 우리 공군부대를 찾은 폴란드 조종사 4명이 4개월의 비행교육을 마치고 보인 반응인데요. 공군에 따르면 쫄란드 조종시들은 FA-50 모체인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전소립문기 TA-50으로 운용법과 실전적 전투기술을 연마했고 마침내 지난달 22일 수료를 마쳤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교육을 마친 야체크 스톨라레크 쫄란드 공군소렴은 전투기 가속도가 제 생각보다 빨라 놀랐다며 성능 또한 기대했던 것보다 조화 감탄이 계속 쏟아져 나왔다. 구소감을 밝혔습니다. 스톨라레크 소렴은 TA-50은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됐고 내부에도 계기 정보들이 많아 조종사들이 더 수월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도와줬다며 한국에서 습득한 경험과 비행기술이 폴란드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톨라레크 소렴과 함께 이번 비행교육에 참여한 다른 이들도 FA-50에 대해 엄지를 치켜세우는 등 엄청난 만족감을 보였는데 여기에 더해 KF-21까지 욕심이 난다고 솔직한 마음을 토로했는데요. 실제로 무어즈코부스키 대위는 한국이 KF-21을 개발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KF-21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기회가 된다면 KF-21 조종물 배워보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졸란드 공군 내부에서 벌써 KF-21에 대해 한껏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조만간 졸란드에서 FA-50에 이어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이렇듯 한국산 전투기와 비행교육이 만족스러웠던 폴란드 공군에게 또 다른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 KAI와 국방신속핵득기술연구원이 AI 기반 전술개발 훈련용 모의비행훈련체계 개발에 나서면서 앞으로는 빅데이터로 실전에 가까운 대규모 훈련이 가능해져 조종사 육성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FA-55 6세대, 7세대 진투기가 등장하는 시대에도 지금처럼 활약 가능한 기체로 이런 사실은 미국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최근 미 군사 매체 555조는 미 공군이 향후 20년 이상 F-16을 운용하기 위해 수명 면장 프로그램과 성능 계량 프로그램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앞서 미 공군은 F-16 퇴역이 시작되는 2030년까지 이를 대체하기 위한 F-35A 전투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이번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완전히 입장이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F-16 수명 연장과 계량 계획에 따라 F-35 도입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미 공군은 현재 운용 중인 F-16을 F-35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계획에 없던 막대한 비용 증가와 일정 지연으로 골머리를 알았는데요. 실제로 재작년 미 공군은 MRX로 알려진 4.5세대 전투기를 조달의 전투기 대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일정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작년에 MRX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과거에 미국이 F-16 모드 스텔스 전투기인 F-35로 교체하겠다고 강력하게 나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로 F-16이 현재 미 공군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다수의 군사 직문가들은 군에서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군수지원 및 운용 유지비 측면에서 보면 F-16을 모두 F-35로 대체하겠다던 미 공군의 계획은 애초에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즉 6세대, 7세대 전투기들 엄청나게 고도화된 기술이 집약된 기체가 되겠지만 그만큼 이를 개발하고 운용하는데 맞대한 비용이 들 것이기 때문에 이를 운용하는 나라는 일부 국가에 한정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6세대, 7세대 전투기를 수출할 나라도, 돌입할 나라도 없을 것이며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만 전장에 등장해 활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런 이유로 다수의 군사 직문가들은 미래의 6세대, 7세대 전투기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FA-50의 활약이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확신에 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한 동유럽,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시장에서는 심지어 F-16이 단종되는 때가 되더라도 FA-50과 같은 가성비가 뛰어난 전투기를 여전히 선호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실제로 FA-50은 가성비를 무기로 뛰어난 품질과 경제성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FA-50의 주가가 뛰어오르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특단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필리핀은 자신들의 최초 전투기인 FA-50을 도입한 이후 기대보다 뛰어난 성능을 냈다며 한국산 무기로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중으로 KF-21 추가 수출까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필리핀 매체 비즈니스 미러는 필리핀 공군의 차기 다목적 전투기 프로젝트에 KF-21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공군의 차기 다목적 전투기 프로젝트의 계약 규모는 620억 피소에 달하며 현재 로키드 마틴, 사브 등이 뛰어든 가운데 KAI의 KF-21이 기대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AI 김상은 본부장은 필리핀이 FA-50세계 대대를 확보하고 개량한다면 중국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같은 급의 기체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6세대로 진화가 가능한 KF-21이 필리핀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반공식별 구역을 넘나드는 중국산 전투기를 견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 3월 필리핀은 중국의 물법 어선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 줄몰하자 FA-50을 급파했고 당시 FA-50 온 중국 어선들 위해서 저군비행으로 압박하는 등 조랭란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FA-50은 남중국해 초계 임무와 같은 연공초계 활동에도 투입되며 필리핀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FA-50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엄청난 성과를 내자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도 FA-50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중국이 치를 떨고 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FA-50을 도입하기로 한 건 중국 전투기를 견제하기 위한 게 큰데 최근 말레이시아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도 FA-50이 말레이시아 수주를 위해 공대공 전투 임무 비밀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FA-50이 동남아 상공을 장악하자 중국은 침기가 매우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중국의 이런 걱정은 줄어들기는 커녕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나토에서 한국산 항공기를 공식적으로 인증해주면서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서 한국산 항공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나토와 감항 인증 상호인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감항 인증은 항공기가 비행만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이를 정부기관에서 인증하는 절차로 상호인정은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나토가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감항 인증 능력과 국산 항공기 안전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이제 앞으로는 동남아를 넘어 유럽까지 한국산 전투기가 장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파리 에어쇼 2023분을 통해 FA-50이 유럽 수출 시장까지 확장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KAI는 이번 파리 에어쇼 현장에서 아일랜드, 스페인, 불가리아,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의 대표단을 만나 FA-50 수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며 오후 정민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들 국가들은 작년에 돌란드가 FA-50 48들을 도입하고 엄청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현재 아일랜드, 스페인, 불가리아, 핀란드는 각각 고등훈련기, 경전투기 교체 수요가 있어 파리 에어쇼 진시장에 있던 FA-50을 바라보는 눈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FA-50 도입에 관심을 보이던 아일랜드와는 이번에 FA-50 도입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으며 핵심 전력 공군 전력이 쫄란드와 유사한 불가리아와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F-35로 전투기를 교체한 핀란드의 경우 훈련 효물성 측면에서 FA-50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페인은 노후화된 기체를 운영하고 있어 FA-50을 도입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듯 FA-50의 유럽 수출이 임박해지면서 하나 시스템이 파리 에어쇼 현장에서 네오나르도와 경공격기 AESA 레이다 선행 모델 수질 조건 합의서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따라 하나 시스템은 네오나르도와 함께 기술 우위와 가격 경쟁력을 모두 확보한 경공격기 AESA 레이다 공동 개발을 추진할 예정으로 유럽 시장 진출을 앞두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 KAI는 내친김에 유럽 시장을 더욱더 확대해 2050년까지 세계 7위 항공우주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는데요. 유럽을 교두부로 삼아 FA-52 전 세계를 매료시키길 바라겠습니다.